작가님께서 그동안 점점 더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슈퍼리치들이 깨달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슈퍼리치들이 깨닫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해도 될까요? 트럼프 당선 때문에 아마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특히 한국의 부자들을 보면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지금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아닐 것 같은데 계속 친 암호화폐적인 정책을 밀고 나가면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아마 강남아파트를 팔 거예요 아 진짜요? 그 정도예요? 네 강남아파트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 대단해 보이지만 크게 보면 그냥 인플레이션을 조금 윗도는 거예요 강남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10년 20년 인플레이션으로 해칭을 한 거예요 물론 연 단위로 보면 수익률이 높아요 근데 20년 10년을 보면 그닥 수익률이 높지 않다니까요 진짜로 그럼 강남아파트가 그 정도인데 일반 아파트는 그냥 인플레이션을 해치한 거예요 그럼 그것마저 없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노출된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으로 보다 훨씬 더 앞서가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이 자리 잡으면 이제 사람들한테 부동산 신화가 깨질 거라고 저는 확고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안 좋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게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데 물론 부동산이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지역마다 다른데 부동산은 이런 게 있죠 제가 어디 부동산 최고의 가정 가서 그 얘기를 해줬는데 부동산과 비트코인을 투자한 부자가 당하는 고통을 비교했어요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차 타고 갑니다 자기가 딴 상 보러 그 마음이 위안을 얻어요 주변에 막 건물 들어오고 하니까 사람들도 다니고 있으면 도로가 낫기 시작하면 그래 좀 기다리자 이런데 비트코인 떨어지면 가서 볼 게 없어 여기저기 들여다봐도 오태빔 외에는 다 부정적이야 라방하는 거 기다리고만요 그런데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가격이 쳐오르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세금 걱정이 짓눌러요 특히 증여세 이런 거 세금 넝어리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물론 세금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되고 하지만 미래는 더 국가가 철저하게 하지만 글로벌한 환경이라는 무대에서 보자면 아직도 여지가 많아요 그리고 부동산은 오를 때는 좋지만 보압이 됐거나 떨어지면 유동화가 진짜 어려워요 비트코인은 진짜 돈이 급하면 조금 팔아도 아무 손실이 없어요 두 개를 놓고 이제 경험해 보면 부동산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좋다라는 걸 부자들이 깨닫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부동산도 갖고 비트코인도 갖겠죠 너무 이게 극단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보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빌딩 이렇게 부동산으로만 우리가 게임으로 하면 테크트리잖아요 그걸로만 테크트리를 가던 관념이 깨진다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구나 신세계가 있네 상보적이네 빌딩 하나 갖고 있어 보세요 온갖 돼서 세금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진짜로 내가 그 세금 때문에 고탱하는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거든요 온갖 세금을 많이 내고 우리는 증의할 때만 내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세금이 계속 와요 여러 가지가 붙어갖고 그럼 비트코인도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게 되면 부동산처럼 그런데 아직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게 바로 보유세 개념이거든요 제가 국가의 리더라면 비트코인을 막지 못한다는 건 알잖아요 그럼 저는 보유세로 갈 거예요 그럼 보유세를 지금 당장 하면 안 돼요 중국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처럼 해야 돼요 계속 비트코인이 양지로 나오게 해갖고 웬만하면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간접 소유가 되게 ETF잖아요 은행을 통해 소유하게 이렇게 해서 가두리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느 순간에 선거 경향으로 내는 거죠 비트코인 보유세 하면 비트코인을 안 갖고 있어서 박탈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표를 주겠죠 지금 글로 가잖아요 비트코인을 은행에다 맡기면 이자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셀프 커스터디 하던 거 빼가지고 그렇죠 은행이나 넣기 시작하면 그렇죠 이거 유인책인 거예요 물론 지금 정부가 그런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국가라는 건 그렇게 움직여요 비트코인이 국가 없이 못 견디는 건 뭐냐면 내 통제밖에 있는 뭔가거든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속성은 통제예요 그러면 혹시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게 몇 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세요 각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비트코인이 너무 올라서 비트코인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는다 상실감을 갖는다면 다음 선거 때 나올 거예요 미국 다음 선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지지해서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집이 안 됐는데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결집을 시켜서 표를 얻었잖아요 다음번 선거 때는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올라버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트코인 10억 같다 비트코인 하나는 10억이다 비트코인 하나도 없어 기분이 어떻겠어요 와 부동산이랑 똑같네요 나 안 갖고 있었는데 집만 샀는데 확 부자가 된 거죠 나랑 같이 월급 받고 살았었는데 그럼 보유세 매기고 재산세 매기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보유세 재산세 온갖 관리비 소방방제법에 관련한 요구 관리 감독에 대한 요구 확 나오겠죠 그러면 셀프 커스터디 하던 사람들은요 그거를 그냥 진짜 계속 셀프 커스터디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암호지갑으로요 근데 그거를 쓸 수가 없지 않나요 결국에는 쓰려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양지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양지로 나오면 이 사람들은 고립되죠 근데 다 같이 양지로 안 나가면 돼요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정부가 꽃이잖아요 미국의 정부가 미국 정부가 현명한 거예요 비트코인을 못 막으니까 양성화 시켜서 나중에 보유세 재산세 관리비 매기고 관리 감독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필연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눈밝은 사람은 비트코인을 깨달으면 정부가 없앨 수 있을까 못 없애네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이거는 양지로 만들어갖고 품었고 나중에 보유세 매기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중국은 반대로 갔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보유세 매기 힘들죠 금질해버렸으니까 안 보이는 거 거래소마저도 금지해버렸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건 막을 수 없는 거고 그 음지에 있는 경제 어두운 경제는 막을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비트코인을 못 막아요 중국은 뚫린 거예요 정책을 극단적인 정책을 두 번 잘못 써갖고 거래소 막았죠 채굴 막았죠 이번에 불장 오면 중국인들 덤벼듭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 시진핑 주석의 성향상 소유 금지로 갈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정부 손 떠납니다 이제 그래서 미국의 비트코인너들은 열심히 보유세 내고 중국의 비트코인너들이 이제 잡히면 이제 감옥 가는 거지만 안 잡히기만 하면 뭐 얼마든지 하는 거죠 해방구가 되는 거죠 다 탈출하려고 그러고 중국을 왜 화교 네트워크라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네트워크거든요 중국에서 꼭 위안을 바꿀 필요 있나요 친척 네트워크 통해서 외국에서 이렇게 키프록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몰타 이런 데 가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런 부자들이 현물을 원할 때 현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현물이 뭐냐라고 착각하겠지만 비트코인을 개인지갑에 담아서 그 자체로 주면 현물이 됩니다 비싸게 받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혹시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뒤집는 건 아니겠죠 못 뒤집을걸요 비트코인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비트코인이 무슨 동네 형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시총이 금, 은을 포함해서 10입니다 은을 넘어섰다고 그러더라고요 은을 넘어섰어요? 네 8만 9천 갔을 때 은 넘어섰어요 그럼 6인데 그러니까요 매탕 이런 애들 다 제낀 거예요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요 은 넘어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몇 위 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 4,5배 될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렇죠 300조 정도 되니까 그런데 삼성전자 망할 거를 우리는 생각 안 하잖아요 없어질 거라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정책하다가 삼성전자를 없애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비트코인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해관계자가 얼마인데? 그럼 진짜 암살당할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걸린 것에 대해서 되게 냉혹해요 그러면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진짜 2.0의 시기에 딱 오게 되면 진짜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그 비전을 갖고 나아갈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수사가 아니라 이 양반이 공부가 된 결과로 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들이 족보가 없는 말이 아니에요 다 족보가 있는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은 뭐냐면 비트코인의 수도라는 게 물론 포괄적인 맥락도 있지만 채굴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나머지 다 하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의 수도가 될 거예요 미국은 미국은 셰일가스가 있는데 그 셰일가스는 경쟁력이 그닥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산업지대랑 연결을 못 시켜요 송유관을 못 갈고 있거든요 미국의 환경단체는 거의 사실은 엄청 근본주의자들이에요 들어놓고 이런 걸 다반사로 합니다 못 가니까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각 주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항만을 통해서 배로 들어오는 lng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육로로 가는 게 어렵거든요 특히 그래도 액화가 되어 있는 유류는 괜찮지만 기체를 액화해서 그거를 트럭에 실어서 보낸다? 이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럼 현지에서 태워버리기 너무 좋잖아요 비트코인 채굴하면 아주 미국은 이제 비트코인 채굴의 아성이 될 겁니다 이야 그렇군요 책을 주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걸 언제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에너지 사람을 효율화한다 이런 말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1.0 때는 사비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스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진짜 4년 동안 바이든 임기 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렇죠 일단 두 아들이 설득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영향도 있을 거고 피터 테헤리라고 원래부터 트럼프 지지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제로투원이라는 책의 저장 페이팔의 일론 머스크랑 창업한 사람 그 사람이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했을 때 이미 비트코인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되게 옛날부터 트럼프 지지한 것 같더라고요 그 실리콘밸리나 이런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죠 유일하게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은 막 1기 때 윈선 위에도 들어갔었어요 피터 테헬이 어떤 장학금을 만들었냐면 벤처 기술벤처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때려치시면 장학금을 줄게 대학을 중퇴하면 장학금을 주는 걸 만들어서 그걸 받은 사람이 바로 비탈리프 테헬이 아 진짜요 그거 받아가지고 이더리움 만든 거죠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야 거기서는 진짜 미국에서는 그런 장학제도를 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나오네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막 기업들이 하긴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민족문화의 중흥기 아닙니까 노벨 문학상도 나오고 아파트 노래가 막 전세계를 휩쓸고 그다음에 뭐 흑백요리 대왕 하면 막 전세계가 다 보잖아요 한국요리들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민족중흥기가 괜히 온 건 아니고 우리도 저력이 있는데 다만 제가 이 코인판에 들어와서 제가 모빅이라는 포인트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남들 하는 걸 따라가는 걸 너무 잘해 그러니까 홍콩 방송 내가 기억이 20년 전에 홍콩 TV에서 했던 것 같은데 아이언 셰프 그거는 우리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언 셰프를 우리가 갖고 와서 흑백요리 대왕으로 가미해서는 대박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와서 변경시켜서 하고 빨리 하고 더 재밌게 만드는 건 아주 특화되어 있는데 남이 안 하던 짓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의 두려움이 있는 거지 이건 1장 1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데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프론트에 서서는 지금 방황하는 거지 자기 앞에 배울 게 없어 그럼 거기서는 이제 실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삼성전자 아닐까요 소니를 따라잡을 때까지는 멋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프론트에 왔을 때는 방황하고 있잖아요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은데 진짜로 삼성전자 분들 만나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애플이 하면 해요 그 전략이 여태까지는 맞았죠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삼성월렛으로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다고 하셨었는데 그 모바일 기기가 아프리카에도 쫙 빨려져 있고 그게 벌써 한 1년 전 얘기 1년 반 전 얘기잖아요 그런 걸 좀 도전적으로 했어도 되게 좋았을 것 같고 이제 상황 바뀌고 있을걸요 아마 그게 삼성에서 중국 폰에서 다 대체될 거예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은 비싼데 애플처럼 이렇게 OS랑 통합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가두리는 아니잖아요 애플은 아무리 비싸도 거기서 나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삼성이 더 싼 걸 써더라도 안드로이드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시절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변화의 시기가 없군요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 남은 비트코인 100만 개 미국에서 모두 채굴하겠다 이렇게 해서 채굴춄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걸요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쪽도 뭔가 하지 않을까요 그게요 비트코인 하려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요 미국에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자본이 자유로운 사회잖아요 자본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한 사회예요 물론 미국도 케네디 대통령 때 자국의 자본이 유럽이나 이런 데로 더 높은 이자율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자율세도 매기고 해서 퇴행적인 어떤 퇴행이라고 할까 국가주의적인 어떤 정책도 만들고 했는데 미국의 또 장점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결과가 안 나오면 그걸 이데올로기로 보지 않는 거예요 결과가 안 나오면 바로 철회해버려요 우리는 뭔가 결과가 안 나와도 그게 이념이 돼버리잖아요 저출산 정책 전혀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도 계속 돈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하지 마라 라고 말할 용기를 갖고 있는 정치가 지식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자율 평영세 해봤다가 결과가 안 나오면 철회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같지만 미국은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익숙한 나라니까 비트코인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반대파가 결집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나 한국만 해도 우리나라 자본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에 극도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자본 유출을 하는 쪽에서 너무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수용하면 우리나라 자본 유출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중국과 러시아는 그런데 러시아는 워낙에 몰리다 보니까 스위프트에서 배제된 건 할 텐데 중국은 어려울걸요 중국을 보죠 이번에 장이 따르게 다른 반강기처럼 가지 않는다면 그건 미국보다는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만약에 이번에 추세적으로 따라오겠다 우리도 비트코인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보겠다고 하면 이번 불장은 2년 갈 거예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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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봐야 될 것 같네 그렇군요 앞서서 아까 삼성전자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편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약간 지정학 교수님께서 많이 얘기하신 지정학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약소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 가정들을 봐도 부잣집들은 실패해도 또 시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런 환경도 있고 주변의 네트워크도 있고 조금 상대적으로 가난한 집안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계획을 더 해야 되고 더 안전하게 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냥 태생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참 어쩔 수가 없는 그 한계선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떠세요? 부자가 된다고 해서 마인드셋이 바로 부자로 바뀌진 않거든요 그거와 비슷하게 부자가 됐는데도 옛날에 자기가 어렵게 고학생 시절의 습관에 젖어가지고 쉽게 돈 못 쓰는 사람들을 제 주변에 많이 봐요 그런 거 비슷하지 않을까요? 너무 우리가 이제 한 번 실패하면 끝난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시도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있죠 2001 200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